현우 그리고 소희야 많이 사랑한다 언제나 존중하는 마음으로 서로의 생각을 묻고 의논하여 현명한 판단을 함께하는 부부가 되겠습니다 가장 실천하기 어렵고 가장 무거운 말이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욕심을 버리고 앞으로의 삶에 배려를 가득 담고 언제나 함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함께할 것을 모든 것을 대화로 풀어나가려 노력할 것이며 사소한 대화에서 진솔한 대화까지 부부간 많은 이야기를 어여쁘게 주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눈부신 날 저희가 이렇게 혼인의 서약을 할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눈을 감을 때 서로를 만나 행복했다 말할 수 있도록 서로에게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약속합니다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서 엄숙하게 선언합니다